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판교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는 KTX 직통열차가 개통됐습니다. 충북 북부권도 본격적인 수도권 철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충북 지역 외식비가 36개월 연속 오르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식보다 집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청주페이는 매달 충전한도 30만 원에 인센티브 7% 지급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시 자체 재원으로 선착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만이 유일하게 중증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와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북 5송을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한 적극적 실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시된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실증을 허용합니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충북 5송을 비롯해 부산과 광원, 전남이 최종 지정됐습니다. 기업, 국책연구기관의 집적, 뛰어난 접근성 등을 강조하여 높은 경쟁력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송 바이오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기관들은 기존 엄격했던 규제들에서 벗어난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그 중 하나로 지금까지 대부분 난치, 희귀 질환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던 국내 임상 연구가 특구 내에서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자가세포 의료 행위에 의학적 시술도 허용이 기대되면서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던 환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한편 충북 의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을 허용합니다.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자가세포를 활용한 의학적 시술 행위를 5송에서 좀 허용해달라. 이 밖에 충청북도는 특구 내에서 임상용 공동 세포 처리 시설의 허용과 국내 혁신 의료 기술의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송에는 이미 보건의료 분야의 6대 국책기관과 250여 개 기업,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가운데 K-바이오스케어 사업을 통한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컵 캠퍼스 또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의료기술 특화병원까지 유치될 경우 5송은 산악 연관병의 요소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에서 판교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는 KTX 직통열차가 개통됐습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KTX도 내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가는데 충북 북부권도 본격적인 수도권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역에서 판교역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 KTX 직통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동안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교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충주역에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단 65분 만에 도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4차례씩 하루 8차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도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판교로 바로 가고 있는데 충주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서울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부발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또 연결해서 전철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시간대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이게 판교까지 간다니까 제일 반가웠어요. 논란이 됐던 열차 운행 시간도 조정되면서 수도권으로 출퇴근도 가능해졌습니다. 충주에서 서울 관문인 판교까지 직동열차가 개통되는 건 충주의 수도권 시대가 열리는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북 안동에서 청량리를 오가던 중앙선 KTX 열차도 내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에 들어갑니다. 제천 단양지역 주민들도 서울 중심까지 열차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천공항까지도 공항철도로 연결돼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충청북도 내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수도권까지 확장된 철도 자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 등은 남은 과제입니다. CJB 이윤형입니다. 교육주체 간 갈등을 다양한 계층의 집단지성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 5월 출범한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그동안의 활동 결과로 4가지 권고안을 발표하고 윤건영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은 교육주체 간 관계 회복 방안 마련을 주 의제로 교사 훈유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민원체계 및 제도 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등 4개를 세부 의제로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TV토론회와 도민 3,800여 명 여론조사에 이어 교육주체 등 196명이 참여하는 수기토론회를 열어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인건비에 식재료 물가가 치솟아 음식점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어 외식비는 36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식재료 등 물가의 급등으로 외식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소비자 단체들의 조사 결과 청주시의 고기류 가격이 1년 새 최고 50% 이상 오르는 등 청주시의 30개 품목 외식비는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의 외식비도 평균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좀 엄두가 안 나고요. 마트에 가서 저렴한 물건 세일하는 물건 사다가 집에서 맛있게 다 해먹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충북의 외식비는 36개월 연속 상승해 최근 3년 새 17.3%나 올랐습니다. 청주 지역 평균 점심값은 1만 5천 원 정도로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간기업 조사 플랫폼이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외식보다 집밥을 해먹는다는 인구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소비자 단체들은 내년 외식비 상승세가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후변동성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는 신선식품의 기후변동성,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이 남아있어 물가 상승률을 상해하는 선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란 3중고속. 급등한 외식비에 한숨 짓던 서민들은 새해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길 기대해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내년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매달 충전 한도 30만 원에 7%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원으로 매달 1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선착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새해 4일부터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합니다. 매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 인센티브는 7%로 최대 2만 천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 국비 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충전 한도와 인센티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 지역화폐 해산은 3,525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의 배분 비율을 늘리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 지원액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주시는 일단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주 페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단순 인센티브 결제 수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주 페이 앱에 수상공인 몰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앱을 구축을 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시는 4,278억 원 규모의 청주 페이를 발행했고 시민의 절반이 넘는 46만 5천여 장의 카드가 등록돼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달 충북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2월 충북 지역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지난달과 동일한 72를 기록해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10년간 장기 평균인 77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 제조업체들의 업황 BSI도 55에 머물며 지난달과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정규 시즌 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현재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가 적재적소 활약을 펼치며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프로농구의 정규리그 게임 수는 30경기. 절반인 15경기를 치른 KB스타즈는 2경기만 패하고 나머지 13경기는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골밑을 장악하는 박지수와 3점 슈터 강희슬이 매경기 상대림을 맹폭하고 가드 허예은까지 커리어 최고의 리딩 능력을 선보이며 KB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지금은 잠시 부상으로 빠졌지만 김민정과 김예진이 알토란 같은 역할을 펼쳤고 베테랑 염류나와 그 반열에 오른 심성현까지 쾌조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로 보탬이 되려고 하고 하나의 팀으로 이뤄가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순위에서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프로 4, 5년 차를 맞은 이윤미와 양지수의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평균 14에서 15분씩 경기를 뛰며 굳은 일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승부의 고비 때마다 3점 슛을 터뜨리면서 팀 분위기도 반전시키는 중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때도 밖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목소리가 정말 큰데 그거 듣고 진짜 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체육관에서는 힘이 더 많이 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시즌 통합 무승 도전에 나선 KB스타즈는 후반기에 더 짜임새 있는 경기로 목표 달성을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CJB 박원우입니다. 오송 철도 클러스터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LH가 60%, 충북개발공사 20%, 국가철도공단이 20%의 지분으로 공동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2023 충북 기자상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충북 기자상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속 빛난 의인을 보도한 CJB 청주방송의 박원, 김유찬, 박희성 등 3명의 기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자신의 안위를 잊은 채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한 의인들의 사연을 발굴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주에 본사가 있는 주식회사 해성약품 관계자들이 오늘 CJB 청주방송을 방문해 적십자 희망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안영모 대표와 해성약품과 진선 메디칼, 진선팜 등 3개 법인의 직원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다며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손길이라도 전하고자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도 CJB를 통해 주지 가견 스님과 신도회에서 각각 150만 원 그리고 충북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 100만 원, 총 400만 원 선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태인 김재덕 사장과 임직원 일동이 758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저축은행 임직원 일동이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왕고등학교 청심학사에서 75만 7천 4백 원, 청주 사천동 동아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흥모 씨 100만 원, 청주 하복대 현대 1차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분평동 계룡 리슈빌 아파트 분여회 일동 88만 8천 원, 레미콘 운송노동조합 동양레미콘 분회원 일동이 5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 듀레베이커리 이형우 대표가 청주시청을 찾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1034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크리스마스 사랑 나눔 기부케이크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청주 사천산업용재 유통단지 조합원 127명도 성금 1344만 원을 모아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 경로당 6곳에 전달하고 남은 성금은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청주지검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속한 시공사 공사 현장 책임자를 기소했습니다. 시공사 공사 현장 책임자는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재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재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한 건 지난주 감리단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의 청주 청원경찰서에 특별 승진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윤 청장은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출마 권유가 있어 고심했지만 14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임기 중간에 정치적인 행위로 그만두는 것은 국민들께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 승진 임용식에서는 율량동 노래방 업주 강도살인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한 공로로 형사 2팀 신성호 경위가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라임 사건 최종 무죄를 받아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해 정우택 부의장과의 당내 공천 경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윤갑근 전 위원장은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등 고난을 딛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돌아왔다면서 명품 상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남부 5개면 지역의 교통망 확보와 공군 비행 훈련장 이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내년 22대 총선 제천 단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발전과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정치인의 삶을 다시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권 전 의원은 사면 복권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오늘 시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